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뷔가 최근 가수 아이유의 신곡 러브윈즈홀에서 놀라운 변신을 선보였습니다. 뷔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27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러브윈즈홀 앰비포토 스케치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게시된 사진 속에서 뷔는 얼굴에 상처 분장을 하고 처연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 특이한 포인트는 뮤직비디오 세계관에 맞춰 한쪽 눈에는 렌즈를 끼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시선을 끄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아이유의 노래에서 느껴졌던 분위기도 뷔의 참여로 인해 뚜렷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유의 러브윈즈홀은 세상의 다양한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향해 노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뷔는 특별한 분장과 렌즈를 활용해 곡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이유는 이 곡에 대해 현재의 세상은 때로 혐오의 물결이 치닫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늘 그 상황을 이겨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곡은 눈에 띄는 적이와 무관심 속에서도 사랑을 지키려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유는 사랑의 강도와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음악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